엄마, 할 얘기 있어. 응, 해. 여기서 말고. 엄마 방으로 가요. 정우, 너도. 쟤 왜 저러냐, 아까부터? 무슨 일이 있냐? 애미는 왜 안 들어오는 거야? 그 사람은 들어오지 말라고 했어. 건강검진 결과 나왔어. 맞다. 오늘 니네 의사선생 만나기로 했었지? 결과가 안 좋아요? 지 누나. 간암이래. 이식해야 살 수 있대. 아, 뭐? 생체 간 이식이 가장 좋대. 수술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. 가족 중에 기정자가 있으면 빨리 수술할 수 있어. 물론 공여자 검사에서는 기정하기 가장 좋은 간을 찾아야 돼. 내가 할게. 나도 할 거야. 우리 식구 다 해야지. 아니야. 엄마는 나이 때문에 될 수가 없어. 아니, 대체 이게 무슨 날벼락이야? 아니, 왜 수정이가 왜, 왜, 왜? 그러니까 왜 수정이가 걸리냐고. 여행도 가기로 했고. 이제 부모님도 찾고. 니네도 결혼시키고. 행복해야되는데.